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군면 앙덕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단지 내, 정문 그리고 후문에 차단기까지 설치된 은퇴 거주주택, 그렇지 않으면 주말주택으로 딱 어울리는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단, 그리고 텃밭 공간, 원실까지 갖출 건 다 갖춰져 있다. 정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잔디는 식재에 놓으시지 않고 벽돌로 마감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 편리하게 마련해 놓으셨다. 먼저 우리주택 입지를 보시면 남한강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길이 800m, 개군면 생활권이 차량 7분, 양평 시내 같은 경우도 차량 10분 거리, 입지 환경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지금 현재 주택 옆으로는 이렇게 텃밭 공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쪽에서 고기 구워드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는 이렇게 야산까지 가지고 있는 환경 최강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95평, 도로집은 15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21평, 중요한 매매가가 2억 9천 5백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데요. 자, 작은 거실 공간, 그리고 일체형으로 뒤쪽으로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다. 1층에 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하게, 널찍하게, 그리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 자, 1층에 이렇게 보시면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하나의 구조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3층에 플러스 10평 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 우리주택 2013년 7월 중공의 목조구조로 LPG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95평, 건평 21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2억 9천 5백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